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슬기로운 학교생활 등교 전 자가진단을 합니다 마스크는 바르게 착용합니다 간격을 유지하며 등교합니다 학교 건물 출입 전 손소독을 합니다 공관 정문에서 발열 체크를 합니다 책상을 닦아 청결을 유지합니다 쉬는 시간 냉난방기를 끄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킵니다 대화를 할 때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은 필수 급식실을 갈 때도 거리 유지는 필수 급식을 먹을 때는 대화를 자제하며 음식을 나눠 먹지 않습니다 양치 시에도 거리를 유지합니다 불편하더라도 마스크를 바르게 착용합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